요즘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잦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금산에서 불산이 누출됐고 26일에는 인천에서 아세트산 비닐이 그리고 이달 2일에는 안양에서 페인트 연료인 에폭시 수증기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 꼭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보는 느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국민안심화학사고종합대책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는 화학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목이 약간은 너무 캐캐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건강 문제가 첫째니까 우리가 조그만 물건을 태우는 냄새라도 우리는 애들은 못 맡겼거든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저런데 공장지대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건 정말 불쾌하고 걱정이 되죠. 저기서 나니까 지난 2일 오후, 안양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나절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결국 공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해보지만 업체 측은 페인트 원료인 에폭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증기라며 괜찮다는 말뿐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빠르게 언론 인터뷰에 나서 유해 성분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소방방제청에서도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해 성분은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유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방방제청의 말은 달랐습니다. 소방방제청에 대한 원료료를 하는 중에 소방방제청에서 무해하다는 부분들을 하게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사실입니다. 결국 연기에 정확한 정체가 뭔지 유해한지 아닌지 제대로 답을 해주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사고 후 소방방제청과 경찰, 시청, 유역환경청 등 여러 정부기관이 현장으로 왔지만 기관끼리 사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화학사고가 나면 일단 소방서에서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지만 소방서는 무슨 물질인지,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뉴스타파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던 인천 아세트산 비닐 누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학사고가 나면 화학사고가 나면 환경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와서 그걸 현장국을 통제하고 수습을 한 사람들이 없죠.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 지난달 24일 충남 금산의 불산 유출 현장에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소석해가 빗물에 섞여 일어난 일이라는 업체의 말만 믿고 불산 유출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화학물질 정보와 대응 방법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한 최근의 화학사고 3건 가운데 현장수습조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산 불산 유출 사고는 사고 규모가 작았고 인천 아세트산 비닐 유출 사고와 안양 에폭시 수증기 유출 사고는 법에 명시된 유동물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천과 안양의 사고를 관할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에 나가 현장수습조정관에 준하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저희 청에서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데 그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지 실제로 그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작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총괄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요. 우린 하여튼 그거 새 나오니까 저희 구조대 직원들이 중화시키느라고 정신없었지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을 거예요. 사고가 난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아예 현장수습조정관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런 직함으로 있지는 않은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 현장수습 조정관이요. 현장수습 조정관이요? 제가 담당자인데요. 제가 당일날 거기 나갔었는데요. 현장수습 조정관이라 하면 그게 제가 현장수습 조정관인 거죠. 담당자니까요. 화학사고가 나면 소방서에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역시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발표 이후 설립됐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문을 연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킨다는 안전원 상황실. 환경부는 이 기관을 화학사고가 나면 즉시 방제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고작 2명씩 돌아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고 그나마 모두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에 컨트롤타워라며 보도자료까지 냈던 환경부는 이제 와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전에 그냥 하나 있는 전문기관이에요. 환경부가 중앙창원에서는 컨트롤타워라는 거고요. 그 전문성을 보강해주기 위한 그런 소속기관입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전문직들로 채워나갈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답답하죠. 냄새는 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애들이 있는 집은 심란하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뉴스타파 박경연입니다.